안녕하세요.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 교장 박상희입니다. 지난 학기 홍보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가을학기가 다가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열정적인 학업 분위기 속에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인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일찍부터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교양의 빈곤 시대라고도 하는데 개인의 삶에 충실하시던 분들이 아마도 이런 시대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나 봅니다. 물론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와 강의들이 넘쳐나는 이때에 하필이면 왜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 입가를 생각해보면 저희 학교의 독특한 수업 방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의 특징은 읽기, 쓰기, 말하기 중심의 훈련 과정인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쓰기 과정을 특화한 리더를 위한 글쓰기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고전인문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독서력과 발표력이 성장하는 것에 비해 글쓰기는 여전히 어려워하셔서 이를 보강하기 위한 코스를 여는데요. 벌써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어로 함께 읽는 고전입니다. 고전 읽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어떻게 영어로 읽겠나 하는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강좌를 열 예정이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번 가을 정규 과정인 그리스 고전반과 정치사상사 반에서도 많은 분들을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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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